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크레용은 미친노래입니다. 왜냐하면 이름이 크레용이니까요. 미친노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크레용의 뜻은 지금 누구 닮았어요? 크레이지. 없어요? 한국말로 뿌리하면 크레용. 그리고 제가 또 크레이지하고 지형이라서 크레용.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 크레용? 그렇죠. 너 맞지? 다 맞지? 내 이상형 속에 미성. 김채기와 김미성. 오 마이 갓. 잔지현. 아이돌이 좋아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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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직 보여주기가 쉬워요.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찍으면. 네. 아 애들이 몸이 하도 좋으니까 운동을 진짜 별로 하기 싫은데. 한 달 째 넘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타이틀곡이 나와서 원래 8월 18일 날 나오기로 했던 제 앨범이 9월 18일 쯤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. 다 같이 들어와서 걸터 앉아서 다 앉아야 돼. 형은 통화하고 너희 좀 들어가고. 나 통화해. 형은 화병실에서 갑자기 나와서 춤 춰. 형은 뛸 때 절대 웃지 마. 몇 주 정도 세상에 뛰다가 갑자기 이거. 그냥 튀어 왔다. 1, 2, 3. 1, 2, 3. 사랑합니다 고객님. 제목 그대로 중고 남방 이상한 뮤직비디오가 탄생할 것 같아요. 1, 2, 3. 1,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뮤직비디오가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생뚱맞은 그림들이 나오는 게 재밌어서 오류가 나왔어요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얘네도 오리고. 얘도 오리고. 얘도 오리고. 얘네도 다 오리예요. 미운 오리. 1, 2, 3. 1,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2, 3. 1, 2. 3, 4. 3, 4. 3, 4. 3, 4. 지금 Z를 차로 이렇게 마음 크레이지 온이 아니라 크레이온 해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. 할 것 같아요 하! 다행히 니가 지금 ! 싶다고 parks 지금 엘리브 엘리브 엘리블루 엘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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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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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